안녕 뭐 알콜.. 뭐 알콜 먹지 뭐 그거 취했어요 그것도 괜찮은데 왜 나 이거 먹고 취하지 여러분 왜지? 여러분 안녕 나 염색하고 머리 잘랐어 어때? 머리 많이 잘랐어 1cm만 잘라달라고 했는데 역시 미용사의 1cm는 사실 야외 방송 갈라 그랬거든 길 잃은 하이에나처럼 음식점을 찾아다니는데 전부 다 2시까지인거야 근데 그때가 11시 반인가 그랬거든 아 그래가지고 치킨 사가서 집에 가서 먹어야겠다 했는데 나 뭔가 포장도 못하겠어가지고 그냥 집에 와가지고 그냥 좀 심심하기도 하고 맥주도 한잔 할까 싶어가지고 뭔가 딱 시켰거든 열심히 그 3가지 메뉴를 넣고 생맥주를 시켰는데 배달 거부가 뜬거야 그래가지고 왜 배달 거부야 또 다른 치킨집에 반반 시켜가지고 맥주는 가서 사왔어 이 집은 맥주를 안팔더라고 치킨은 오는 중이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약간 삼각김밥도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아 나 근데 이것도 해보고 싶었다 편의점 갔는데 맛동산을 파는거야 근데 맛동산이 고양이들이 보고 무슨 반응할지 너무 궁금해 이게 뭔줄 알아? 왜냐면 맛동산이 어머야 나 1 플러스 1 2개 들었다 코쿠야 생긴거랑은 상관이 없냐? 이거 뭐 괜찮아? 이거 말고 좀 더 진한 색깔 사왔어야 됐나보다 시심해 오늘은 뼈로 시켰다 뼈로 원래 나면 순살밖에 안 먹는데 오늘은 뭔가 뼈가 땡겼어 그 닭발이 한번 뜯고 싶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? 어떻게 알았지? 4개밖에 안 먹을 거? 근데 뭔가 순살이랑 뼈는 항상 고민돼 나는 그래도 순살을 훨씬 많이 시키긴 하는데 그리고 나는 뼈 가까이 붙은 살을 잘 안 좋아해가지고 원래 원래 대충 발람 맵다 박치기로 해버리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음 칭 칭 칭 칭 말 단 그냥 지금 반반 하나씩에 여기밖에 없어서 시켰습니다 맛있겠다 여러분 안녕 오늘의 맥주는 두 가지 사왔어 원래라면 이거 사러 갔는데 이거 제로 3개에 3,000원이더라고 싸서 어 살도 안 찌고 가격도 싸다니 오히려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그냥 맥주랑 제로 맥주 카스 둘 다 카스인데 한번 비교해보고 차이 안나면 앞으로는 그냥 제로를 먹으면 되지 않을까 제로가 더 싸고 살도 안 찌고 제로와 내가 먹어보고 비교해줄게 그럼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여기서 손가락 두 개를 잘라서 이렇게 해 아이고 아예 다 끼면은 조금 무알코올? 무알코올이야? 제로가 무알코올은 안 했지 않냐? 예상 못했는데 95칼로리 뭐야 제로가 무알코올이야? 어딘 남았지? 알코올 분리공법으로 맛은 그대로 칼로리 95칼로리 변수인데 어쩐지 싸더라 그럼 이거는 뭐야 이거는? 이거 먹고 운전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? 뭐야 이거 나 왜 산 거야? 4.5 알코올 1% 미만 아 그래? 운전해도 되는 거야? 뭐야 괜히 샀네 건배 그럼 이거는 19금 안 걸어도 되는 거야? 맛은 똑같은데 완전 맥주인데? 완전 맥주인데? 잘 먹겠습니다 내가 오늘 먹고 싶었던 그런 치킨이야 크리스비 여러분 미쳤어 완전 완전 바삭한데? 나 이거 처음 먹어보니 진짜 맛있어 뭐야? 신기한 게 원래는 치맥의 맛을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치맥의 맛이 더 와닿는데 짠 맥주를 한 잔 딱 먹어주고 여기서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치킨 잘한다 무슨 맛이냐면 그냥 딱 먹고 싶던 치킨 맛? 후라이드 양념 내가 딱 상상한 그 치킨 맛의 정석? 어 그러네 왜 여긴 안 쪘지? 요즘은 계속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앞을 보고 있네 밖에서 카메라를 안 한 걸까? 배부르다 다 먹었어 맛있게 왼손을 즐겨 어차피 다 묻었는데? 이렇게 치킨은 많이 못 먹었지 여러분 진짜 이걸 좀 잘못했어 막 뭐라고 해야 되지? 지금 날개가 너무 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큰 거 하나 이거 다 못 먹겠어 일단 날개 먼저 아까 시청자분 알려준 순서대로 뭐 닭다리 먹고 날개 먹고 나 그거 갖고 싶었는데 이게 물고 양쪽으로 날개뼈 뽑는 거 하고 싶었는데 안된다 아 아 아 아 그때 예전 그 영상 생긴 한다 예전에 교촌치킨 시켜가지고 그때도 이만큼 먹고 그 먹방을 안올리는 이유를 이렇게 올린 적이 있는데 너무 많다 이게 술까지 먹으니까 약간 아니 근데 너무 웃긴게 나 제로 먹었는데 얼굴 빨개지는 거 더 웃긴거 아직 반이 반이나 남았어 이 영상은 먹방을 안올리는 이유로 툴로 올라간다 뭐 알콜 뭐 알콜 뭐 알콜 먹지 뭐 그거 취했어요 그것도 괜찮은데 왜 나 이거 먹고 취하지 여러분 왜지? 얼굴 빨개지고 있어 이거 한번 먹어야겠다 이래서 치킨을 진짜 자주 안 시켜먹고 치킨을 시키면은 이것도 거의 4개를 먹어 살짝 그 그 취했을 때 느낌이 오는 것 같은데 이거 뭐야 버그야? 나랑 결혼하는 사람은 좋겠다 난 딱 그냥 나는 딱 두 조각만 주면 되는 아 아 아 아 다리 마사지 주물주물 아 아 주물주물 아 아 아 으응 코코야 으응 으응 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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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래잡기하자 근데 근데 나랑 나랑 술래잡기하자 손으로 벽 ё 너무 고생하잖아 무슨 소리가 진짜 손으로 뭐야 벽 엄둥이 여 titanium ances 엄ated 어쩌잖아 슬일 어디 안 먹어도 우리 genommen 그리오 가 엉덩이. 가고 싶어? 잠시만요. 뒤늦게 혼자!